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지유 잘한다! 지유는 진짜 잘한다 근데 오 혜리조! 혜리조 잘하시네요 오 10점! 이건 아쉬워 아쉬워 아니 이게 아니야 아니 틀려? 오 고마워 이게 끝날 거 아직 시작될 거 아! 언제 시작하는데? 지금! 아쉬워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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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 이거 네가 끝내 거야 한입 더 이거 못 낳 띠띠띠 Impact 이 맛을 알아야지 어 뭐야 저건 그러면서 너 또 새거 공략한다 표정이 다 달라 뭐 테리야 테리야 짜장면 먹은거야 너 때문에 웃는다 이모가 슬펐는데 너 때문에 웃는다 나 가 안녕 안녕 나 가위바위보 너가 졌어 옆에 오시는 다시 안녕 안녕 나 가위바위보 멈춰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이렇게 봐야될까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너가 전부야 혜리는 엘사 하면 되지 내가 졌어 내가 졌어 한 번씩 하면 되겠다 어 한 번씩 하자 둘 다 쥬쥬하면 안돼? 둘 다 하면 되잖아 둘 다 쥬쥬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? 테리야 그러면 우리 오디션하는거 어때? 쥬쥬 오디션 예쁘게 걸어보세요 노란색으로 여기 네 잘하셨어요 또 예쁘게 점프점프 한번 해보실게요 거기서 공주처럼 쥬쥬 노래를 불러보세요 인사해주세요 네 오늘의 쥬쥬 어머 어머 혜리도 안녕하시구요 혜리 혜리 봐봐 점프점프 하시구요 오늘의 쥬쥬쥬는 장태리 아하하하 아하하하 없음 현리 아하하하 아하핳 아하하핳 어 고래색 고래색이나 크고 나 정한을 담아야되 예쁜 것만 봐봐, 예쁜 것만. 알았지? 예쁜 것만 봐봐. 이거 몇 방울만 넣어볼까? 복숭아 소스 봐. 냄새 맡아볼까? 세린이 뭐 할 거야? 맡아봐. 어떤 냄새가 좋아? 이게 좋아? 이게 좋아? 어떤 게 좋아? 이거? 알겠어. 잠깐만 친구도. 이게 좋아? 이게 좋아? 이거? 그럼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되겠다. 많이 넣으면 안 돼. 많이 넣으면 코 아파. 조금만. 조금만. 자, 요렇게. 혜리야, 여기다 놓고. 옳지. 이만큼 하고 또 해봐. 조금 넣어줄게. 이거 절대 인체에 전혀 무해하니까. 신경 안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너는 너무 많아. 빼야 돼. 지우야. 슬라임을 먹겠다, 보석들이. 근데 언제까지 다 문질러야 돼? 어? 그냥 그렇게 문질문질하고 노는 거야. 응? 어. 잘 못 찾아?